어디까지 했더라? 어제 여기까지 만들었지 너무 근데 통로가 좁은 느낌이긴 해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저 벽에 좀 외부를 꾸며줄만한 게 생각이 나서 일단 그리고 이것부터 만듭시다 베이컨 버섯버거 만들었고요 BLT버거 왜 BLT지?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를 줄여서 BLT버거구나? 고기, 빵, 프라이테나면, 디럭스, 치즈버거, 레이더스 내가 먹기 바랬다 여덟 종류 근데 더 있어 더 있어서 더 만들어야 돼 왜 도마칼이야 이거 비트 비트버거? 네 이거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조합해서 코어슬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도마칼, 햄버거, 코어슬로 조합하면 코어슬로 햄버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했지? 소금과 후추? 후추는 어떻게 만들더라 후추가 아 후추 후추를 그냥 후추 갈아서 없으면 안 되는데 정글 가야 되는데 재료 하나 구하려고 정글까지 가야되나?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얻어야 되네 그래서 후추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정글이 안 보여 내가 항상 가던 길에서 가려고 했는데 좌표가 꼬였나봐 아 찾았다 아 집 앞에 집 앞에 가면 있는 걸 아 집 앞에 가면 있는 걸 아 진짜 개빡치네 뭐야 뭐 섞어야 돼 맞춰볼까? 믹싱불? 오케이 네 이렇게 조합해서 소고기 패티를 만들 수 있고 달걀 이렇게 하면 이런 요리로 만들 수 있고요 아 예 고어맷 비프 버거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 믹싱불 이렇게 하면 고어맷 포크 패티가 나오고 네 이렇게 조합해서 파이드 어니언 나왔고요 오! 찾았다 다음에 뭐지? 아 오케이 야 재료가 진짜 빡세네요 이건 진짜 더 빡세네 고우맷 포크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니언 햄버거 나오죠 양배추 양배추 분장 아 오케이 이렇게 섞어서 되네 네 이렇게 재료들을 각각 다 넣으면 사라져있을 버거를 만들 수 있고요 오케이 콜라 오케이 진짜 됐다 이거 어 와우 너무 힘들었다 안 됐다는 테스트 좀 해 아니 이건 너무 아이구 귀찮아 다행히 compet기 카페 코나 덮.. 덮어야 돼. 맞아. 덮어야되면 한 칸 더 써야돼. 잠깐만 그럼 콘크리트가 더 필요한데? 이걸 생각을 못했네. 안에는 흰색으로 좀 더 꾸며야겠다. 한 칸 부수는 거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다 깔았는데 귀찮다. 대충 뭐 깔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그 안에 고명을 또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네. 대충 몇 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치면 좀 가깝다. 한 칸은 없애고 대충 이렇게 이거 어떻습니까? 별로인가? 음.. 괜찮은 것 같기도? 그럼 일단 이거 없애보자. 무리가 아깝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자. 저 공간을 어떻게 써야될까? 써야될 필요는 없겠지? 이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볼까? 흰색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모양이 이게 맞나? 동그라미가? 됐으.. 위치가 뭔가 절묘하게 다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소방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을 해보자. 난 문도 이렇게 해놓고.. 유리 벽을 이렇게 해놓을까? 유리 벽을 이렇게 해놓을까? 일단 유리 쩌르르륵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달아낼까? 이렇게.. 이렇게 달아낼까? 이렇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구.. 여기다.. 무조건.. 예의를 지켜주세요.. 기본.. 주민을 데려올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간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두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지? 갈색?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다. 색깔.. 햄버거 같나요? 어.. 밑에서 보니까.. 저 색깔만 조금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뭔가 어서이프긴 하지만 이 정도 고생을 해야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그래도 그럴싸하고 흰색 콘크리트로 좀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스 딱까지 뭐 괜찮게 됐는데 뭘 하지? 이게 뭔가 더 설치할 게 있나? 드디어 완성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꾸몄고 더 꾸밀 수도 있는데 천천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이쁘게 만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외부를 좀 더 꾸미고 싶었는데 일단 냅두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생각나면 더 꾸미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